. . . . . . . 개체를. 개체를 가져오셨습니까? 개체를 가져오셨습니까. 개체를 가져오셨습니까? 손이 왜 이리 찬 거요? 몸은 괜찮소? 어디 아픈 거 아니여? 열이 좀 있는 거 같은데. 저는 괜찮습니다. 웅주의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잡고 있어야겠어. 좋은 핑계가 있으니 안 놓을 거요. 이렇게 보니 새삼 좋소. 그러시다니 다행입니다. 허면 웅주는 안 좋은 거요? 이 상황이 나만 좋은 게요? 아, 아니 그런 건... 이게 뭡니까? 뭐 하는 게요? 뭐 하는 게요? 네. 감사합니다.